서강대학교 정현식 훈댕님의 강의를 듣겠는데요. 강의를 듣기 전에 오늘 앞에 보시면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살을 하시고 하바드에서 석사 박살을 하시고 쭉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시면 대한민국 물리학회에서 당당한 역할을 하셨고 학교 내에 보직이란 보직은 다 하셨습니다. 총장만 빼고 아직도 할 기회로 남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내외의 활동을 하시면서 또 엄청난 학문 분야에 특히 물리학 분야에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셔서 한림원의 정현원이 되셨는데요. 이 교수님의 연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2차원 물질 분광 분석 분야의 세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물리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하셨다면 세계 최초로 2차원 자성물질 연구를 수행하시고 100년 가까이에 우리 이론적으로만 예측되던 2차원에서의 자기정렬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새로운 양자 상태를 발견하여 2차원 자성물질의 응용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그 외에도 전자 소재 및 광전자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종 접합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연구의 2종 접합을 소재로 하는 차세대 전자 및 광전 소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과학기술 한림은 정의원이 됨으로도 석학으로 등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연식 교수님 이렇게 국내외 교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직을 하고 바쁘실 것인데 이분들이 학교 생활은 어떠신가 싶어서 학생들한테 한번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좋으신 분, 따뜻한 분 뭔가 짜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신 선생님은 학생들이 우리 지도교수는 프랭킨스타인이다 라고 별명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다들 좋은 이야기만의 미담만 전해줘서 조금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게 사신 것 어때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학생들보다 먼저 출근하셔서 학생들 위해서 사무 공간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시는 매우 자상하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일찍 나오면 싫지 않나요? 저도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교수가 일찍 나오면 학생들도 불편해요. 하여튼 좀 농땡이가 좋은데 우리 선생님은 농땡이가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연구자의 중요한 자세는 호기심입니다. 항상 강조하시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 자질이고 그것 때문에 탐구를 좋아하니까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선생님께서 여행도 갔다 오시면서 학생들한테 간식거리도 사다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선생님, 학생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강연자인 우리 정연식 교수님이 오늘 제목이 저 있죠? 귀한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업적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우리 스칵을 메시죠. 정 교수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원장입니다. 과한 칭찬에 속여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 제목으로 보내드렸는데 최정환 선생님이 제목이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바꾼 건데요. 프로그램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부제는 제가 제비가 물고 온 박 씨라고 했는데 박 씨를 제비가 물어다 줘도 심어서 박을 키워야 큰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는데요. 저는 아버님이 직장을 여러 번 바쁘셔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명지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요. 이런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가장 큰 이벤트는 사람이 달에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람이 달에 간 거를 실제로 저때 인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자라면서 사람이 달에 갔다. 이 과정, 그런 뉴스와 관련된 얘기를 읽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갔는데요. 가서 1학년 때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스터디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터디그룹 같이 하던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 UT달라스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로 성장한 조경재 교수, 아주대 총장을 지닌 박형주 교수, 그다음에 이제 호환상반은 수학, 저 친구는 수학가인데 물리를 굉장히 하고 싶어가지고 물리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4년 내내 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 이해 못하는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이때 저희랑 스터디를 안 하고 따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유학 갈 때 같이 가서 또 이제 친하게 지낸 게 호환상 받은 수학 부문의 황준무 교수입니다. 황준무 교수는 물리학과인데 김민영 교수하고 지금 약간 반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물리학과인데 수학이 더 좋아서 대학원 갈 때 이제 수학과로 갔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잘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기를 받아서 할림원 회원에 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먼저 하고요. 중간에 이제 석사장교 병역을 하느라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병역을 하고 다시 가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끝에서 두 번째 학생인데요. 교수님이 이제 약간 정리를 하는 그런 모드였기 때문에 포닥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교수님 밑에서 포닥을 해서 토탈 9년을 이제 하버드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이거는 사진은 제가 학교 때 다닐 때 사진은 그때는 별로 사진은 않죠.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나온 몇 안 되는 사진인데 저희 교수님 85세 생일 한국에 온 다음에 다시 가서 그때 이제 잔치를 하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 이때는 제가 젊었죠. 그래서 제가 하버드대에 갔을 때 저희 교수님이 환갑이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환갑인데 그때부터 그래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왕성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 교수님도 잘 만났지만 사실 제 대학원 때 가장 지금도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수를 잘 만났어요. 이 친구인데요. 저보다 10살 위인데 대학원을 13년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엄청 실험을 꼼꼼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밑에서 제가 이제 실험을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기엔 10살 위니까 사실은 큰 형님인데 나중에 포토리토그래피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서 미국 지금 니스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이런 데 계속 석학으로 초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 사수 위에 선배한테 배운 게 배워서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연구를 한 게 반도체 물리학인데요. 반도체 물리학 중에서도 분광학이라는 분야를 배웠습니다. 분광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여기에 빛을 조여주면 빛이 반사를 하거나 산란을 하거나 또는 투과를 하는데 이렇게 반사나 산란이나 투과된 빛을 분석을 해서 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실험 방법을 일반적으로 분광학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물질이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광학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어서 좀 뭔가 남들이 못하는 주특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창시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하이프레셔 세미콘닥터 피직스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미콘닥터를 높은 압력을 가해주면 성질이 바뀌는데 압력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분석을 해서 이게 압력이 없을 때 성질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게 다이아몬드 앤드류셀. 이건 제가 사용했던 장비고요.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지름이 한 100에서 150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작은 공간에 샘플을 집어넣고 다이아몬드로 위아래를 이렇게 압착을 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셀은 제가 지금도 갖고 있지만 실험이 너무 어려워서 제 학생들은 안 시킵니다. 저는 그냥 박사학위 받은 걸로 됐다. 그 뒤로는 안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 기념으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 프로젝트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이런 반도체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이런 데 일반적인 물리학 저널에 냈습니다. 별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14번 인용되고 그렇지만 저는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교수님이 포닥을 하라고 해서 포닥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다른 분들 강연하신 거 보면 실험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하던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일 비슷한 게 여기 제가 포닥할 때 저의 애들인데 여기 실험실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은 못 찾고요. 실험실 앞에, 실험실 건물 앞에서 애들 찍은 사진이고 요거보다 조금 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사진. 하버드는 졸업할 때 애들도 증서를 하나씩 준다고 나와서 받으라고 해서 그때 사진이 되고 아마 요것도 포닥대 사진 같은데요. 포닥대 놀러가서 저희 집사령이 일단 좀 뭔가 피곤해 보이죠. 유학생 포닥 부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닥대는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한 나노 크리스탈, 나노물질 연구를 해서 아마 제가 한국 사람 중에 나노 크리스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논문을 거의 처음 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박사 때 한 것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는 분야에서 인형이 조금 더 됐습니다. 연세가 드신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도 많죠. 나쁜 점도 많지만 제일 좋은 점,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교수님하고 같이 저희 지도교수님인데요. 이게 접니다. 무슨 학회를 갔는데 헤드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아직 학생일 때인데 학생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교수님이고 그래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좀 제가 급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좀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점은 제가 졸업하고 짧고 찾을 때쯤 되면 교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취직할 때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점이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대학원 말년에서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세계적인 대변역이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를 했는데요. 제가 졸업하기 조금 전인데 처음에는 이게 저의 인생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소련에서 그 유명한 교수들이 소련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무슨 교과서 쓰신 분들이 조교수 자리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프레시 PHD는 갑자기 취직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보다 한 2, 3년 먼저 졸업하신 분들은 뭐 오랜는데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취직하기 어렵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저희 그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콜로라도에 있는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레벨토리 지금은 유명한 실험 연구소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유명한 연구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그 보스를 잘 만났어요. 안젤로 마스카레아나스라고 인도 분인데 이분한테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는 남한 분광학을 배웁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지만 그래서 이때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이제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가지고 한 주제는 이것도 이제 반도체의 물량인데요. 이 이제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레벨토리는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데 그 태양전지의 재료가 되는 갈륨인디움 포스파이드라는 이 반도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샘플을 만들면 원래는 이게 갈륨하고 인디움이 랜덤하게 잘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층을 따라서 한 층은 인디움이 들어가고 한 층은 갈륨이 들어가는 이런 자발적으로 정렬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면 반도체의 성질이 달라져서 태양전지를 만들었을 때 태양전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이런가 하는 거를 분석하는 거를 저희 팀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보고 그 전까지는 안 해본 라만 분광학이라는 걸 하라고 해서 처음 이제 연구소에 가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내고 이거는 이제 좀 응용성이 있어서 인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저희 이제 뒤에 학생들은 보면은 좀 뭔지 느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쓰고 있는 콘포칼 라만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설계를 해서 개발을 했고 이 그대로 이걸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 뒤에 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이제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제 시작이 이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박 씨가 날아오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포닥으로 이 연구소에 저와 다른 팀으로 온 후배 박사님이 갑자기 엉뚱한 알지도 못하는 비정질 텅스테녹사이드를 좀 측정을 해달라 이분입니다. 지금 폴로라도 대학교의 이세희 교수고 그 분 배터리 분야의 석학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 쓰는 물질이냐면 일렉트로크로믹 머티리얼 전기변색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오토 디밍이라고 하죠. 이 차에 백미러에 이제 뒤에서 불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어두워지는 여기 쓰는 이제 물질이고 보잉 787기를 타시면 유리창에도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게 그때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색깔이 변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희 박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공동연구를 해서 이게 그 전에 한 3, 40년간 저희 연구소의 센터장 사티엔디앱이라는 분이 처음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메커니즘 규명이 안 됐던 것을 이제 규명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특허도 냈습니다. 특허 내고 한국에 온 다음에 특허료로 몇백불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연구소에서 제가 좀 승진도 좀 하고 여기는 유타주에 놀러도 가고 놀러도 가. 강아지도 입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쩌저쩌해서 서강대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에 귀국을 했고요. 귀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물리학 전공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하는 이런 반도체를 분석하는 것은 반도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붙여줬어요. 그래서 반도체 물리학 전공인데 어디 연구 과제나 이런 데 낄 수가 없어서 텅센옥사이드를 한 그걸로 산화물 박막을 연구를 했습니다. 산화물 박막을 이제 뭐 작게 이제 실험실 세팅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가장 큰 귀인 중에 한 분인 우리 한림원 이번에 이제 종신회원 되신 이영백 교수님 당시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지금은 뭐 소설도 쓰고 소설가로 알려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영백 교수님이 그때 이제 SRC 우수연구센터를 하시면서 불러주셔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한 양자시공간연구센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때도 계속 산화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백 교수님이 한국물리학회 응용물리분과 그때 당시 이제 간사를 하시고 분과위원장 하시고 하면서 거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참여를 시켜줘서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연구 과제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뭐 이런 새로 생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사업 공고라는 게 떴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이용 기술인데 그중에 수소검지 센서 기술이라는 게 이제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비정질 통스텐옵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일렉트로 크로믹 윈도우도 하지만 그걸로 수소 센서도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좀 했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필요하니 뭐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학과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수소 센서 개발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서 매년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이제 시제품도 개발해서 단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또 굉장히 좋은 특성의 물질을 발견을 해서 독일 특허도 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 물리학자지만 반도체 아닌 거를 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연구의 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터닝포인트가 이제 온 게 두 번째 저한테는 박 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7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그때 처음으로 세 명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초과학 과제가 1억짜리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던 건국대학교 박배우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새로 나온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래핀에 대한 과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래핀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박배우 교수님하고 당시에 건국대학교에 있던 손영호 교수님 지금 키아스에 계시는 같이 과제를 내서 처음에 1년짜리 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3년짜리 과제를 연속으로 돼서 4년간 셋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것은 우리 흑연이 있으면 흑연은 이렇게 탄소 원자가 그물처럼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물질인데 그중에 한 층을 딱 떼는 게 그래핀이라고 하고요. 이건 2010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김필립 교수, 하버드 대학교 김필립 교수가 이 분야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 이게 여러 가지 물성이 굉장히 소재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의 신소재라고 해서 소재 측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로 빅페이퍼라는 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좀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저널의 인생에 처음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2008년에 같이 했던 우리 박배우 교수님, 손영호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을 처음 내고요. 그 뒤로 이제 라만 분광법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연구한 연구 결과가 결과를 쭉 저희 학생들이 당시 학생들이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냈고 또 박배우 교수님과 함께 사이언스에도, 사이언스라는 저널에도 한번 논문을 해봤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할리몬 회원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명예가 있지만 또 프로페셔널학에는 중요한 명예가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청 강연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인정을 받아서 초청 강연도 했습니다. 저를 불러준 우리 박배우 교수님하고 연구하는 중간에 손영호 교수는 고등과학원으로 옮겼는데요. 이 두 분도 이제 나름 다 잘 되셨죠. 박배우 교수님은 2015년에 청암과학상 받으셨고 손영호 교수님은 2018년에 청암과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래핀 연구의 회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핀 말고도 사람들이 이런 그래핀처럼 한층씩 벗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보니까 그래핀 말고도 그런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가 그래핀에서 다른 2차원 소재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뜻 드는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런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서 마치 레고 블락을 쌓듯이 쌓아서 만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 이러한 물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성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막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걸 쌓을 때 이걸 사람 인공적으로 쌓으면 방향을 쫙 맞춰서 쌓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좀 얘들이 이렇게 비껴서 쌓으니까 레고를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레고를 이렇게 돌려서 쌓는 이런 형상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었는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반도체 물리학이다 보니 얘들을 이렇게 겹치면 레고 블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심플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이제 좀 저희 학생들과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한 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 층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의 뒤틀림이 발생을 하고 이 뒤틀림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일종의 가설처럼 생각했던 게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괜찮은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 논문의 메인 띰음은 우리가 레고를 이렇게 블락을 이렇게 꽉꽉 눌러서 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비켜서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이처럼 물질을 적증을 하면 얘들은 혼자 따로 있을 때와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서 이게 좀 반향을 일으켜서 요즘 여기저기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의 하나의 큰 축이고요. 이제 또 다른 박씨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박 교수님이 물어다주신 박씨인데 그러고 보니 앞에도 박배우 교수님과 다 박씨네요. 이건 서울대학교 박재근 교수님이 또 저하고 그전에 별 상호작용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이것도 2차원 물질인데 2차원 물질 중에 자성을 갖는 2차원 물질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분광학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자성 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연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박재근 교수님도 청암과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동연구를 하면 청암과학상을 받는다는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아까 고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처음으로 한 100년 가까이 된 아이징 타입의 자성 물질에서 자성 물질이 2차원 극한에서도 자기정렬을 이룬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사실 저희 논문 나오고 바로 다음 해 미국에서 버클리와 MIT에서 같은 이슈에 또 유사한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가 되면서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박재근 교수님하고 같이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것도 네이처에 나온 건데요. 이 일은 서울대 박재근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재원 교수님, 그리고 그리핀부터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고등과학원 손영호 교수님 이렇게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자 역시 자성물질을 하다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자성물질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인 2년에 한 번씩 하는 ICM, 인터내셜 컨퍼런스 온 마그네티즈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이 학회 가면 사실 저는 발표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 발표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거 마치 이제 물리학하는 사람이 무슨 생물학 학회 초대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초대받는 그런 영광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건데요. 우리 한림원에서 저희 연구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하고 또 이제 정책 제원도 좀 추가해 달라고 해서 좀 몇 장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2차원 물질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 근처에 가인 거의 탑인 몇몇 안 되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래핀 연구회 회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래핀 학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학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연구자 층이 두터워서 그런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끼리 국내 심포지엄을 합니다. 한국말로 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 듣게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 사람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영국 물리학회 인스튜트 오피직스에서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 연구만 모아서 특별호를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IOP에서 나오는 2차원 물질에 관련된 저널인 2D 머티리얼스에 특별호를 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할 때 특별호를 이렇게 냈는데요. 특별호에는 이렇게 특별호 주제와 관련된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주제는 굉장히 다르고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언유주얼하게 저널의 대표 그래픽으로 태극기를 넣고 특별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물질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EU가 하고 있는 그래핀 플래그쉽이라는 원 빌리언 유로 1.5조쯤 되죠. 자리 프로젝트에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책임자가 또 연락이 와서 한국 연구자들하고 연구 교류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 부산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워크숍을 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한국과 EU를 오가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울 게 있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원 물질 연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비교의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교의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야 되죠. 강점은 두터운 연구인력층이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이 강하고 또 학회가 있으니까 공동연구가 잘 되고 있고요. 부족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형 연구, 공동연구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분야 연구에는 좀 투자가 되는데 기초 분야 연구가 좀 약하고 그래서 연구 분야가 좀 편중된 게 있어서 이런 2차원 물질 연구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분간 약간 제 커리어를 좀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물리학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학회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술이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협력위원회 간사, 기획이사 뭐 이게 염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물리학회는 아니고 그래핀 연구회 회장도 하고 또 이제 응용물리 분야 위원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학과에서 좀 막내니까 심부름을 하다가 조금 젊은 나이에 대회협력처장을 3년을 했고요. 끝나고서 이제 안식년 한 다음에 바로 또 학과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년 지나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획처장을 또 3년을 하고 또 안식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한 4년간, 3년간 쉬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산학협력원장, 대학원장, 지금 연이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뭐 제 이력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때 이런 과정에서 저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보면 첫 번째 빅페이퍼가 이제 저 때 나왔고 사이언스가 이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차원 자성 논문이 이제 이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 논문과 네이처 치료 논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직할 때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직하는 동안 과학상도 받고 이제 한림원 회원도 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부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가 연구실에 없고 본부에 가 있으면 학생들이 그 자유도를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연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에 이제 그 영웅들은 지금까지 특히 뭐 석사도 있지만 박사를 한 저희 제자들이고요. 뭐 성악대학교는 이렇게 박사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부 주옥 같은 탁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에 이건 작년에 찍은 현역 학생들이고 그동안 이제 학생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내외의 보직을, 중책을 맡아서 일하셨지만 또 상당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두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정인식 선생님한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질문을 해도 좋고요. 여기 분야에,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하여튼 한 번 해주시죠. 뭘 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손 들었을 것 같은데, 마이크. 저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만큼 우수한 업적을 우리 지나간 박사과정 학생들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졸업하도록 잘 지도하는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연구력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잘 서포트해서 훌륭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신가요? 정치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내일 박사과정 들어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요? 네. 네. 저 우리 정진우 교수님. 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놀란 건요. 저기 사실은 서울대 물리학과가 과거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갔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탑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물리학으로 조금 머리 아프고 그래서 주로 남학생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시대가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인상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사진을 보니까 여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여학생들도 굉장히 도전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과거에는 안 그러셨죠? 네. 교수님 대학원 다니실 때는 네. 뭐 제 학부 때 저의 동기가 여학생 3명이었고요. 91명 중에 뭐 그게 보통이었죠. 보통 한 기에 한 명 정도 있다가 최근에는 사실 물리학이라는 게 성별을 가리는 학문도 아니고 또 뭐 옛날처럼 무슨 완력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시대도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 연구실에 이제 역사적으로 여학생들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여학생이 많으면 또 다른 여학생들이 좀 편하게 생각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거로 마치고요.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는 정말 자상한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낫듯하고 학생들보다 일찍 와서 방도 데펴주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먼저 틀어주고 다 하는데 이게 진실인 거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정인식 선생은 집에서도 저런 분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보고 계시고요. 마이크 좀 가지고 우리 사모님 마이크 좀 잡으시고 자랑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5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사모님 박수로. 안녕하세요. 부원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몇 마디 하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가슴이 너무 콩닥콩삭해가지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 연구 내용 발표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로 몰랐었거든요. 처음, 아니 그러니까 대충은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처음, 아마 처음이자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실은 학생들이 느끼는 거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상한 거는 다른 것보다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다른 일도 너무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학대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가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운명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농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랬어도 무슨 세계 농부 교류 뭐 그런 거 만들어서 틀림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라고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진짜 많고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서 늘 집중하는 분야가 있는데 살짝씩 바뀌긴 하지만 애들 키울 때는 애들에 집중했고요. 지금은 현재 유기견 한 마리를 들고 와서 제가 그것도 너무너무 졸라서 제 일생에 한 번은 더 강아지를 키워야겠구나 하고 열심히 키우는데 진짜 이렇게 외국에 출장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성실하게 자기가 할 산책을 꼭 열심히 시켜주고요. 모임이 있어도 끝나고 와서 꼭 열심히 잘 지키고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